안녕하세요 수험서 리뷰해주는 남자 카페정훈의 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수험서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 문제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과제빵 전국에 있는 빵순이 빵돌이들 좋죠? 먹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10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이 벌써 10년간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 이 책이 10년 동안 나왔다고 합니다 수없는 계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뭐다? 쌓이고 쌓여져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크 아시죠? 이게 무슨 마크예요? 네 유튜브 마크입니다 유튜브 마크 제가 대표의 모든 것을 검색하면은 동영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보다 이 책을 출판한 크라운 출판사의 동영상 포 유튜브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 저자 김창석 교수님이시죠? 본인네요 천연발효 마스터 김창석이라는 교수님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책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있는 저 돼지 코가 씨가 은근히 귀여워지고 있네요 자 수많이 빽빽히 차있는 저 글자들로 이루어진 것은 머린말 같습니다 전 안 읽었습니다 한데 여러분 읽으시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들 설명도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과기능사의 직종 정보라든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에 대한 시의 세부 항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들어가면은 이 시험을 준비함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Q&A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차례가 나오죠 차례는 뭐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획 세우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섹션이 아닐 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본문의 시작입니다 1편 과자류, 빵류, 공통과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텍스트는 레드 컬러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레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할까요? 기분 좋게 받아들여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핑크 컬러를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컬러 이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핑크 컬러도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는 블루 컬러가 더 좋아요 설명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자 과자료 제조, 이건 재과겠죠 아까 제빵이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대한 모의고사는 뭔가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될 때가 매우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죠 아 책 읽으면 되지 왜 문제를 풀어? 라고 하시는 분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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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ob 이 문제가 주는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시험을 합격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 이거는 상시 시험 반출 문... 빈출 문제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라는 게 뭐예요?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을 모의 미리 앞당겨서 내가 가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보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모의 문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즉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쪽집게 과외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빈출 문제 정리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 문제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많은 노하우들이 집착돼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 있는 부록들 이게 부록 페이지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시켜 놓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상시시험 빈출 문제 정리 즉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만든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도 있고 이론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것도 빈출 문제야 그리고 부록지까지 있다면 이 책을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 하나가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나의 시험의 합격률은 어떻게 올라가겠죠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험석 리뷰를 하는 카페정훈의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